이해를 못 하실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도 제가 맨 뒷장에 일단 놔둬고 어 나도 넣으세요 마피아 두 장에서 시민에게 의사 하나 아 의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구두를 주세요 자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살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시길 바랬습니다 맘발 고개 들었어요 자 의사는 고개를 들고 본인의 존재에서 심사울 때 내게 위크 찡끗 캡을 보고 위크 찡끗 자 감전동의 아침이 배웠습니다 귀엽고 달달하게 5, 6, 3 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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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가 떴습니다 아 근데 맥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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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해봐 맥키명 말 좀 해봐 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면 죽여 진짜 이거 마지막 판 나도 하고 싶어 뭐야 이겸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한 마디도 없는데? 이번엔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드리려고 지켜보겠다 왜냐면 처음에는 근데 말 많이 해서 좋은 게 없는 거 같아 지금 그것도 맞지 근데 말은 하긴 해야겠다 그래 전 판은 시민이었는데 아니 이번 판은 좀 약간 뭔가 정윤종이 이상하네 어? 갑자기? 아 갑자기가 아니라 얘 뭔가 처음 시민 윤종이는 근데 원래 이상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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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었을 때라 지금 이상한 거 같아 근데 윤종이 공격하지마 왜 공격하면 걔는 끝까지 물어 이상한 놈이다 아니 근데 나 그거 있어 윤종이가 맨날 카드 볼 때마다 또 시민이네 또 시민인데 이번 판은 근데 보자마자 아마 안 했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맞아 전판에도 어? 시민이네 딱히 아니었어 합리적인 의심하면 안 된다고 윤종이는 나의 정상은 어? 기속말 했어? 뭐야? 난 경믹이야 경믹이야 왜? 근데 왜 기속말로 해? 왜냐면 얘가 마피아면 어떡해 그게 말해 너 홍구다 아니 홍구는 시민이야 홍구는 근데 마피아 왜냐면 지가 갑자기 이런 적 처음이야 이때까지 근데 시민인 거 같아 왜냐면 지가 뭔가 지금 흥미가 돋았어 약간 추래하는 거에 믿어 그냥 난 내 촉을 한번 믿어봐 내가 마피아 두 번 연속 세 번 연속인가 누구 거 같다고? 세 번 연속이죠 마피아 연습게임까지 누구 거 같아 너는 아니 나를 갑자기 뭔가 좀 너무 감싸줬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마피아 할 거 같아 그냥 내 인간의 촉이야 인간의 촉 난 추리 없어 초반에는 왜 아니 나 이번판 나 오메킴이랑 그 무헨터 때 마피아 많이 맞거든 마피아 겁나 의심되네 아 나 마피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형 또 죽어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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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의심스러워도 죽이지 마 한마디밖에 마피아도 죽이기 싫어 나 죽이 싫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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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안해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하다 여러분들의 첫 느낌이 가장 귀하셨습니까? 첫 느낌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난 내 마피아 3번이었어 오메킴 4표 오메킴 1표 2경민 1표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시민이고 나 진짜 시민이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나 몰아간 사람이 누구누구지? 이렇게 3명 이렇게 3명 잠깐만 4명이었어 4명이었어 어디 어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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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경민이 형 찍었어 나 최고 별론 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일단 나 죽이면 존나 풀리하게 시작해 그건 알아 나 진짜 시민인데 중요한 거는 나 몬사람을 좀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 난 진짜 시민이야 나 근데 난 진짜 인간 촉으로 난 진짜 오메킴 맥킴이 형 뭔가 존나 촉 같아 여기까지 맥킴이 형 몬주에 몰렸구만 진짜 몬이 많이 본 느낌이었어 손 모아주세요 아 근데 얘가 어 시민이 형 시민이 사람 살려 김몽준 살리시겠습니다 업앤드아웃 3 2 1 고 자 살았을게 아싸 시마 나 봤어 나 봤어 나 눈치 봤어 와 이거 너무 쉬웠어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왜 보는 줄 알아? 내가 진짜 무엔터 많이 해보면서 마피아에 특유의 그게 있어 진짜야 이거는 근데 여기까지 내가 다 찍혔는데 죽이려고 했지 아니 나 죽여도 됐거든? 난 죽이면 얘부터 의심해 오케이 오케이 내 얘기이랑 똑같이 하잖아 왜냐면 근거 없이 의심하잖아 근거가 있어? 아니 근데 살린 사람 의견들한테 왜 살렸어? 왜 살렸어? 나는 살린 이유 말할 수 있어 여기가 뭐냐? 얘가 만약에 시민이고 얘 죽이고 밤에 또 시민 한 명 죽이면 너무 갑자기 두 명이나 죽어 그래서 그냥 얘 살리고 밤에 한 명 죽는 거 보고 한번 찡보려고 이불로 살렸어 나는 일단 나는 일단 무조건 아닌 거 같아 왜냐면 계속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아니야 맞아 근데 왜냐면 얘가 되게 고민을 많이 아까 나피아일 때는 아무 고민 없이 계속 분위기 조성했거든 제 시민이처 근데 얘는 시민 같긴 해 첫 판에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 아니야 달라 내 시민들 나 진짜 믿어줘 나 진짜 오마이킹 진짜 아니 진짜 오마이킹 진짜 오마이킹 나 한마디만 믿어줘 진짜로 얘는 계속 확실해 형 야 아니 아니 봐봐 너무 오마이킹 너무 어색한데 아니 근데 나는 왜 처음에 경민이 형으로 자 여러분들 감전동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물을 꺼주시고요 남편은 고개를 들고 즐겁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들고 지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안뚱 안뚱 안뚱군 해가 떴습니다 감전동에 지난밤에는 혜리가 슬프겠네요 박성균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오 뭐야 마스크 껴주세요 나 안했어? 아 이게 용기야? 아니면 진짜 용기야? 지금 동공 지진났어요 오 박성균? 아 근데 마피아가 여기서 너를 죽였지? 그러면 이 형이 너무 의심받아 아 예소리 그게 아니야 아니 바보야 그거지 나 당연히 찍으니까 마피아가 의사가 나를 살렸을 수도 있고 아 의사가 나를 찍을까봐 그냥 마피아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찍은 거지 나 찍으면 마피아 아니 의사가 나를 찍었으니까 아 그럼 너가 안 죽으면서 거의 많이 합작이었네 내가 봤을 때 오메킹 정윤종이야 근데 정윤종이 갑자기 개드립도 안하고 오메킹 정윤종이야 아니 의사 아니면 마피아야 아니 아니 들어봐 이유를 말해봐 아니 이게 느낌이 달라 이게 마피아 됐을 때랑 시민 됐을 때랑 느낌이 달라 근데 아까 너무 조용하긴 해 시민이었을 때는 방방 뛰어놀았다면 지금은 너가 중앙 그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의심했으면 너가 마피아지 원래 이뤘는데 아 그냥 힘들어서 근데 나는 나는 알았어 뭐 공준이 형은 마피아가 아니야 그래 왜냐면 나를 마피아로 의심하면 마피아가 아니야 어? 개승이야 개승이야 아 아니 마피아는 나를 죽이려고 안하지 형이 만약에 마피아야 개승이야 근데 얘는 시민 같은데? 지금 땀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난 시민이야 얜 이번 판도 안 입었어 난 시민이야 얜 좀 아 오메킹이야 나 시민이야 나 이긴 줄 알았어 김봉준 이모은고 오메킹 김봉준 이모은고 오메킹 아니 나로는 안주려고 잠깐만 미다달라면서 아까 김노빵 기억나지? 정민이 형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니 개걸아 너 나 믿어줘 진짜로 난 시민이고 이 둘 중에 근데 한 명이 다 아니라 약간 그게 나오거든 각이? 정민이 형 왜 이렇게 조용해 근데 얘 의사 말고 믿어봐 너 의사지? 나 의사 아니야 어? 의사인 사람 내가 의사 너 은사라고? 응 다른 사람은 의사인 사람 아 난 진짜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해 주시고요 너 은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3 2 1 김봉준 나 김봉준 왜? 누구시죠? 형 의사야? 정윤종 내가 의사야 김봉준 2표 아 잠깐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정윤종 2표 김봉준 2표 진짜 안돼 낚이면 안돼 이경민 1표 이거는 무효 자 잠시만 의사라고? 진짜 맞아? 누구 살렸어? 너 나 살려줬어? 어 이 새끼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아 근데 아 잠시만 너 불하잖아 아니 내가 일부러 형 그랬어 진짜야 이건 다 골보야 뭘 믿어 뭘 믿어야 된다 아니 형 진짜 믿어 근데 잘 봐 잘 들어 봐 화면 찾았으니까 형 내가 형 존나 볼 때 누구 계속 옆에서 봉조해 한 사람이 있었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내가 일부러 의사인 척했어 내가 일부러 의사인 척했어 왜냐면 의사 나오잖아 어 그러면은 아 네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척했다고? 어 그러면은 아 네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척했다고? 의심이 불러 왜 그럴 필요가 있어? 의사 나오면 끝인데 왜 네가 나선 의사인 척해? 내가 몰았을 때 몰았을 때 이 사람이 죽을 거 같아가지고 의사인 거 말했잖아 그래 그때 얘가 동조하잖아 아니 얘 계속 아니 나 진짜야 아 들어가봐 얘 왜 의사 야 조직은 이경민이네 뭔 소리야 얘가 마피아네 아니 근데 내가 내가 아 너 말해봐 어? 나 일단 경민이 형 아니 아니야 재걸이 형은 모르겠어 사연을 모르겠어 아니 근데 솔직히 들어봐 너희들이 만약 의사야 그러면 너가 그냥 의사하는데 갑자기 지가 시민이 의사인 척할까?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일단 얘는 이게 바로 행정수사 그래 어 맞어 그렇지 불을 꺼주시고요 고개 숙여주세요 야 의사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지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들고 살리고 싶은 사람을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감전동에도 아침이 밝아옵니다 감전동에도 아침이 밝아옵니다 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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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밤에 감전동에는 살인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임홍규씨 뒤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헐 아 아 너랑 아까 홍준형 누구 의심했어? 개소리야 그래 우리들이 같이 의심했잖아 얘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 그래 근데 왜 의사라고 하는 거야 맥힘이 형 나 들어 내가 의사라고 했어 내가 페이크 넣으려고 내 형 존나 의심했잖아 어 이거 진짜 형 아닌데도 그냥 존나 의심한 거야 나오게 하려고 근데 얘 계속 형 도결 아니 근데 이건 형 너무 개소리 아니 넌 뭐야 넌 뭐야 지금 3대 2야 지금 나는 범인 알았어 뭐 오메킴 아이 개소리야 아 가위바 이 형은 의사라니까 오메킴이 범인이야 아니 이 형은 의사라니까 아 아니 그니까 의사라고 나왔는데 의사라고 그니까 얘부터 죽여 둘 다 말해봐 내가 말해볼게 누구 살렸는데 방금 나? 내가 누구 살렸냐고? 어 저번에 죽었잖아 나 김봉준 무조건 김봉준 살리지 근데 김봉준을 왜 살려? 근데 김봉준을 왜 살려? 왜 살려? 김봉준을 당연히 살려야지 그래 김봉준은 나한테 왜냐면 내한테 얘가 나한테 신뢰해줬잖아 자기 내가 의사라고 밝히고 살린다는 순간 자기 밝힌다면서 나한테 알려줬잖아 아 이거 말만 가진다 우리 맥힘이야 무조건 아 잠시만 이 새끼 셋 중에 한 명 트롤 아니 야 존경아 너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셋 중에 한 명 트롤이야 아니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내 함정 수사했었어 진심이야 아니 계속 너 한도 없네 진짜야 진짜야 다 볼 거야 근데 이 형이 얘를 살렸다고? 그게 말이야 야 잘 봐 아니 맥힘형 이건 잘 들어 이건 형은 어차피 내 편이라서 말하는데 너 시민이면 잘 들어 얘 계속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마다 다 끌려와 보면 몰라? 바보냐 넌? 누가 바보는 거 같은데? 나 알았다 오맥힘이야 아이 저 진심하지 말라 오맥힘은 시민이라고 오맥힘은 시민 아니야 내가 딱 정리해줄게 맥힘형은 자기가 굳이 나와서 의사라고 나선 스타일이 안 되니까 확실한 건 의사 맞고 내가 말해줄게 내가 의사야 오맥힘 부라쳤어 뭔 개소리야 나는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나는 원래 의사라고 말 안할려 했어 봤지 아까? 고르고 나서 말한 거 봤지 아니 근데 상황이 말도 안 돼 내가 의사라고 한 거야 형 진짜 이 새끼야 무조건 안 돼 이 새끼야 100% 이 새끼인걸 또 드립으로 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시청자한테 꼭 맞아야 돼 미친 새끼야 철퇴를 맞아라 이 새끼야 오맥힘이라니까 뭔 개소리야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죽여야 돼 그건 죽여야 돼 이건 몰래는 안 돼 내 말이 안 돼 얘 무조건 의사잖아 왜 무조건 의사야 네가 의사라고? 어 근데 얘가 의사라고 했을 때 너 가만히 있었잖아 나는 일부러 말 안 했지 근데 이 사람은 의사라고 근데 의사라고? 난 속으로 알고 있었어 오맥힘 범인이다 그럼 얘는 왜 이 새끼 무조건 죽여 난 속으로 이 새끼가 오맥힘 아니야 아니야 오맥힘 김봉준이야 아 진짜로 이 새끼야 말했잖아 처음으로 너 누구야 바로 해주세요 바로 해주세요 오맥힘 동의하십니까? 오맥힘 이경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마피아는 3 2 1 정윤종 최후별로 시작해주세요 따라 한번 조용히 해주시고요 별론에 시민들 개못하네 나로 의심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오맥힘이라니까 내가 우사 우사라니까 근데 왜 한 번도 못살려지 이때까지? 아 이거 물어보면 안 되죠 최후별로 때 아 물어봐 누구누구 살렸는데 말해봐 의사입니다 진봉준 돌아 아니 근데 이거 마피아 아니더라도 이건 우리가 져야 돼 이거 안 돼 아니야 아 아니 의사 나 마피아 아니라고 3 2 1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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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종 웬 1 2 2 2 2 3 시민이었어요 마피아의 승리입니다 아 그럼 좋아야지 이러면 오 한 번도 안했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의사라니까 왜 의사 안 나와 아니 마지막에 왜 나와 아니 아니 봐봐 참하지 일부러 형이 의사라고 너 안였으면 이 형 죽었는데 어? 그래 아니 너 갑자기 의사여 이 형도 갑자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잠시만 아니 너 있잖아 트롤 이미지가 너무 세 의사 나오라고 했더니 왜 안 나와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너가 야 의사라고 했을 때 니가 바로 나와줬어 이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약간 니가 처음부터 오메킹을 받쳤잖아 개소로도 놨어 근데 니가 오메킹 함정수사하고 오메킹을 수사상장에 제외시키면서 선택했던 걸 조제버렸어 그때도 근데 뭐라고 해 근데 진짜 놓고봄 이 새끼가 의사한테 안 나와서 그래 너가 나와줬으면 얘 둘이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 나는 형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아 나 필살기 잘 썼다 아니 의사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야 이겸이 들어봐 내가 의사가 왔는데 당연히 의사가 아니 그러니까 나대로인데 여기 나 드디어 의사를 했는데 우사 나와있어 근데 근데 진짜 처음에 얘가 오메킹을 선택했을 때 아무 증거 없었잖아 그래서 나도 시청자들한테 다 소름돋았어 이렇게 오메킹을 했을 때 나를 너무 잘하는 날이 그때부터 꼬리 떼려고 했잖아 야 말했잖아 오메킹이라고 아니 너 갑자기 오메킹이야 오메킹이야 이랬잖아 너무 어렵다 아니 근데 샤키는 너무 많이 치니까 너무 어렵다 와 진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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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